안녕하세요. 저희 압도뉴스트로가 없어있는데 저는 여러분 여러분 많이 확인할 때 알고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추를 컴백하거든요. 그럼 빨리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스테이쉬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스테이스의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. 스테이쉬스는 데뷔 때부터 꾸준히 전원 센터, 전원 보컬, 전원 컴포머라는 파이트에 걸맞게 앨범마다 필찬 에너지를 전하는 4세대 대표 벌린 그룹으로 잘 뵙겠습니다. 이때부터! 황포멘 총회 슈퍼 승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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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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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